오늘 또 배에 가득 찼어 신난이 내 눈 내 눈 속을 볼 수 없던 눈 보라 가볼까 너는 내 거 처음 던져요 너 지금 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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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찾는 거야 저는 댄스 버팅에서 호래씨 붙여주는 거 처음 봤거든요 댄스가 당장 벗겨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악이 지금 앨범 조정 중이어서 뜯길 수 있는데 원영씨 많이 턴했네요 제 목이 살아났네요 끊긴 음악만큼 움직임으로 다 채워주신 무용수분 너무 멋있는 무용수분 이렇게 재미있는 공연 바로 다음에는 에스파의 걸스를 보여드릴게요